다음은 3-3 여기 있는 얘를 먹어서 토네이도로 변신할게요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진행 자 여기서는 토네이도로 올라가는 것 보다 그냥 이런식으로 올라가는게 더 빨라요 토네이도로 다 부수고 이렇게 오면 여기 첫번째 보물상자 이거 먹고 체력회복 자 여기서 토네이도를 뱉고 커터로 변신한 다음에 자 이런식으로 커터 공격을 하면 이렇게 줄이 끊겨요 여기를 다 부숴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여기 있는 줄을 바로 끊어야 돼요 이런식으로 끊은 다음에 얘를 먹으면 두번째 보물상자 자 체력회복하고 쭉 갈게요 이런식으로 뽀뽀를 이런식으로 뽀뽀를 자 여기서는 이 밤을 여기다가 두고 이렇게 오면 이 큰 보물상자를 먹은 다음에 폭탄받아라 폭탄받아라 자 이렇게 오면 끝 비밀지도 그레파스 고스트메달 고온 dels 흥호흐흥